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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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속에 처박혀서 안쓰고있던 무치만두 다이소에서 5천원이지만 제가 샀을때는 다이소가 아니라 비싼 돈 주고 시내에서 사서 6천원 주고 만 얼마였어요 비싼데 산거거든요 안에 점토가 있고 다이소거랑 똑같은지 비슷한지 몰라요 다른지 어쨌든 간에 제가 시내가 사서 왔는데 처음 낳을때 산거라 15천원인가 되게 비싼 주고 샀었어 근데 다이소가니까 이거랑 똑같은걸 나중에 몇년 뒤 5천원이나 팔고있어 매신당하고 사기당한 기분이 낫어 나의 돈 낭비하게 한번만 소리가 좀 알아 쉽게 아 소리 극 극 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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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칼 오늘의 상태에서 날씨가 바로 오늘의 상태에서 오늘의 상태에서 날씨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널 안 좋아해 너는 잘 안 좋아해 너는 잘 안 좋아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